수학 1, 수학 2의 무불계 또 그 얘기를 똑같이 자세히 하지는 않을게 알았어? 않고 이 얘기만 좀 하면 될 것 같아 요즘에 어쨌건 선택과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을 무슨 막 헉소리나게 하고 선택과목에서 무슨 신유형이 등장하고 여러분한테 무슨 막 작년에 너무 중요했던 기출이 어쩌고 사실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지 않아 특히 기아는 더욱더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이 기아 무불계는 선생님이 새로운 강의를 찍진 않겠습니다 이거 기아 무불계 몇 년 전에 찍은 건데 제가 개념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이해될 수밖에 없게 찍어놨거든 찍어놓은 거니까 이거 올해 새롭게 더 찍어가지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 개념은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알았어? 개념이 똑같고 또 방금 말한 것처럼 기아에서 특별하고 새롭고 독특한 의혹이 계속 출제되고 있는 그런 추세는 절대 아니고 오히려 더 쉬워지고 있어 옛날보다 더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올인원 개념 무불계 기아 요거만 진짜 꼼꼼하게 차근차근 다 이해하면서 듣고 나면 여러분 기아 정말 여덟 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알겠죠?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기아 조금 힘들어하는 학생들 선생님 특히 쌤이 확통은 김성은이라고도 들어봤어 쌤이 확통으로 사실 되게 유명했고 유명했고 아니 유명해요 그리고 확통 때문에 떠가지고 뭐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김성은은 확통은 잘 가르치는데 나머지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아니 근데 솔직히 진짜 이런 말은 돼 기아도 김성은 진짜 기아 쌤 진짜 잘 가르치거든 기아 정말 쉽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너무 잘 가르쳐나 그래서 기아를 기아도 어렵게 배우면 진짜 안 좋끝도 없거든 근데 쌤이랑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뭐 앞에 그래 앞에 뭐 우리 뭐 타원 쌍곡선 뭐 이런 거 할 때는 뭐 포물선 할 때는 그럴 때는 뭐 그냥 뭐 똑같아 똑같은데 쌤이 볼 때 그 뒤에 벡터 벡터부터는 정말 평면 벡터부터는 쌤이 생각해도 너무 일관되게 진짜 일관되게 딱 몇 가지 중요한 거 딱 가르쳐주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그대로 적용해서 할 수 있게 너무 잘 가르치거든 정말 너무너무 잘 가르치다 정말 자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약한 특히 기아 선택인데 기아가 좀 약하다 아우 어떡하지 괜히 어렵게 돌아가지 마시고 쌤이랑 같이 이 기아 무불개 한번 들어보세요 알겠어? 진짜 특히 벡터부터 마지막 공간도형 공간좌표까지 어렵지? 한번 해봐 진짜 진짜 쌤 믿고 한번 해봐 내가 진짜 자신 있어서 하는 얘기야 정말 다 맞게 만들어드릴 거고 기아가 이렇게 쉬웠어 라고 느끼게 만들어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시작해봐요 알겠죠? 그럼 이제 조금 빠르게 제가 수원수트에서 무불개 때 다 설명한 내용이지만 아주 빠르게 한번 얘기 좀 해보면 수강 대상은 수강 대상은 처음 배우는 학생 그러니까 특히 노베이스 어려운 학생 다 나랑 같이 하면 돼요 그리고 교과 개념 이게 이게 있지 보통 이제 우리가 수능 강의다 그러면 어때? 실전 개념 강의라고 하면서 교과 개념은 안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보통 선생님들이 다 수업을 하는데 쌤은 어쨌건 노베이스 수험생들이 쌤이랑 많이 하다 보니 특히 기아 처음 배우고 나 기아 선택은 했는데 아 이런 사람들 많지? 다 오세요 다 오세요 제가 교과 개념 아주 꼼꼼하게 차근차근 다 설명해서 여러분 실전 개념까지 한 방에다 갈 수 있게 이거는 진짜 수능 강의지만 교과 개념부터 실전 개념까지 한 방에 올 인원 올 인원으로 끝내는 그런 무불개 강의가 될 겁니다 알겠죠? 수학해 자 이것도 중요한 얘기죠? 잘 들리는 수학 강의 잘 들리는 내가 계속하는 얘기지만 얘들아 이런 애들 많아 특히 커뮤니티 같은데 보면 누가 좋아요 이거 대 이거 이선철 누가 올리는지도 모르겠는데 학생이 올리는 건지 아니면 나쁜 사람들이 올리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 막 올라오면 누가 좋네 나쁘네 추천해주세요 이런 것도 대따 맞잖아 근데 한번 진짜 생각을 해봐 진짜 좋은 강의가 뭐야 나한테 잘 들리는 강의야 나한테 그치? 어떤 강의를 듣는 목적은 여러분한테 지름길을 안내받는 거야 지금 기아를 혼자 공부해가지고 내가 혼자 이거를 이해하고 잘하는 데까지 가는데 얼마나 힘드니 이게 어려운 내용인데 근데 이걸 쉽게 풀어서 여러분 귀에 쏙쏙 또 그 다음에 얘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한테 납득하고 이해시켜주는 거 그게 샘의 몫이잖아 그쵸? 그러면 어떤 강의를 선택해야 돼? 내 귀에 잘 들리는 강의를 선택해야지 내 귀에 내 귀에 잘 들리고 내가 이해가 가야지 그래야지 강의가 효과가 있는 거잖아 그치 않아? 근데 그걸 무슨 어디 여기저기 가가지고 물어봐 커뮤니티 가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이거 좋아요 저거 좋아요 뭐 그런 걸 보고 어 이게 존나 보다 이러고 있으면 그러고 자기랑 안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쵸? 그러니까 직접 들어보라고 직접 들어보고 샘이 옳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OT도 들어보고 다른 선생님들 기하 OT도 다 들어봐 다 들어보고 들어봤는데 느낌이 딱 올 거야 이게 이 말투와 이 목소리 톤 봐 이게 나랑 맞네 라는 느낌이 딱 올 거예요 그렇게 가면 절대 부작용이 없어요 알겠어요? 절대 부작용이 없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얘기 꼭 해주고 싶어서 잘 들리는 수학 강의 잘 들리는 수학 강의 내 귀에 잘 들리는 수학 강의 이게 바로 여러분의 강의가 될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그래서 어쨌건 선생님이랑 같이 올인원 무불계 이거 시작해봅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올인원 무불계라고 말한 이유가 여러분 내가 수능 강의라고 해서 실전 개념만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안다라는 가정하에 절대 가르치지 않아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슈퍼 노베이스라고 생각하고 기하 완전 처음부터 차근차근 진짜 뭐 벡터를 가르칠 때 벡터가 뭔지 벡터가 화살표고 뭐 이런 말까지 다 하면서 가르칠 거야 알겠어? 정말 초딩 가르치듯이 가르칠 거니까 여러분들 다 기하 정말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다 이해되게 내가 가르쳐 드릴게 한 방에 다 끝낼 수 있게 알겠죠? 강의 특징 또 얘기하면 교과 개념 실전 개념 한 방에 끝내고 수능이 출제되던 모든 개념 꼼꼼하고 자세하게 다 정리해 드릴 거고 그 다음 개념 처음 배우는 학생들도 부담없이 다 이해될 거고 기초부터 심화까지 전부 다 전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뭔가 요즘에 보면 빨리빨리가 너무 많아 빨리 뭔가 한 방에 탁 끝낸다 빨리빨리 얘들아 근데 개념을 할 때는 빨리빨리 어 끝난다 이거 위험해 알겠어? 빨리 몇 주 만에 탁 끝내야지 이러면 나중에 또 해야 돼 기초공사는 얘들아 진짜 탄탄하게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정말 기초부터 심화까지 제가 이 모블계 진짜 자세하게 차근차근 다 설명해 주는 강의니까 좀 이렇게 잘 따라와 주세요 알겠죠? 여러분한테 도움 많이 될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적 엄청나게 오를 거니까 기초를 달자줘야 여러분 여덟 문제 다 맞출 수 있다고 오케이? 자 교재 이렇게 생겼어요 받아보시면 기하 있고 또 복복습 문제집이 있을 거야 알았어? 여기 있는 문제를 다시 한 번 그 복습하는 거 복습하는 문제가 복복습 문제거든요 이거 복복습 문제까지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이거까지 같이 잘 복습하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문제 보시면 이제 여기 있는 문제에 쌍둥이 문제들이 있을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1번부터 3번까지 배웠다 그럼 우리 복복습 문제에서 1-1, 1-2 2-1, 2-2 3-1, 3-2 해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풀면서 따라오시면 되고 또 연산이 여러분이 좀 약할까 봐 이 앞에다가 연산도 좀 많이 넣습니다 알겠어요? 연산도 좀 이렇게 많이 넣었다라는 거 그거 좀 알아두시고 그럼 잠깐만 좀 이제 양해를 좀 구한다면 선생님이 수학원, 수학2에는 뭐가 있냐면 무불기회가 있어요 기회라고 이제 무조건되는 불꽃 계산력 해가지고 이거 외에 검은색 교재로 하나 해가지고 제가 계산력 교재를 워크북을 따로 또 여러분이 구매할 수 있게 그렇게 하나 마련해 놓은 책이 있는데 있는데 기한은 그거는 좀 없습니다 기한은 그 계산하는 내용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알겠죠? 이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냥 그래서 뭐 따로 이제 계산력을 워크북으로 구매하진 않게 내가 해놨으니까 그냥 이 무불개 안에 그 계산력 내용까지 들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뭐 교재 구성 잠깐 보여주면 이렇게 돼있고 아시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쭉 다 돼있는데 여기 이렇게 필기 공간이 있을 거예요 필기 공간 여기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내가 어떻게 필기하고 현관편 어디다 치라고 다 설명할 거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개념 확인하기 해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예제들 교과서 예제들 다 또 설명해 주면서 교과 개념 탄탄히 다져줄 거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까지 또 풀어주면서 실전 개념까지 같이 완벽하게 다져줄 겁니다 다져줄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복복 쓴 문제집 딱 보시면 이렇게 아주 간단한 연산 점검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사항 유사항 유사 문항들 이거 1-1-에서 숫자번 바꾼 유형 그 다음에 비슷한 기출 다 이렇게까지 집어넣어 놨으니까 이것도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면 될 것 같고 오케이 뭐 해설지도 자세하게 다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혼자 보면서 얼마든지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조금 더 얘기하면 프리 기출 이게 끝나고 난 되면 선생님 이제 뭐냐면 실전 개념이 스며드는 기출 백제라는 걸 이제 그 다음 커리큘럼으로 기출을 여러분 이제 더 학습을 해야 될 거 아니니 그쵸? 그래서 우리 기출 백제도 당연히 저 저기 기아도 있습니다 있는데 바로 들어가기에는 약간 버거워하는 수험수들이 좀 있어 아 기출을 하고 싶은데 남들이 다 하니까 하고 싶은데 아직 나는 교과 개념에 실전 개념 막 이제 다져나가고 있는데 기출까지 하려니까 어우 버거워 근데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하고 싶어 라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또 그 중간 단계로 프리 기출 백제라는 걸 만들어놨어 프리 기출 백제는 뭐냐면 2.3점 기출 있죠 2.3점 요것만 싹 모아놓은 기출이야 알겠어? 요것만 싹 모아놓은 기출이니까 요것도 모불게 들으면서 같이 하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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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요거는 같이 하면 요것도 강의 제가 다 찍어놨습니다 다 찍어놨으니까 같이 보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오케이? 요거 지운 기출 문제 적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뭐 수강평 자랑 한번 해보면 어떻게 문제 적용해서 푸는지 막막했는데 기본 개념을 제가 놓치고 있는 개념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전 개념을 막막막 정말 도움도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적용했는지 되게 눈에 다 들어온대요 알았어? 노베이스 학생인데 그쵸? 그 다음에 강의 정말 잘합니다 강의 너무 잘해요 알았어요? 강의력은 절 따라올 자가 없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막 잘 됐고요 그 다음에 개념이 부족하거나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적용해서 잘 모르겠는데 수강하면 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들으면 된다고요 알겠어? 응 좋아요 자 기하 교제 강의 다 입고되어 있고 강의도 업무로도 다 완강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금 시작하면 돼요 알겠어요? 네 자 수능 만점을 위한 첫걸음 무조건대 불꽃 개념 선생님한테 만점을 받아 봅시다 알겠어요? 선생님 슬로건 알죠? 예안에 숨겨진 수학 포텐이 터진다 여러분 안에 숨겨진 그 기하에 대한 그 가능성을 끄집어다가 여덟 문제가 다 맞을 수밖에 없게 뻥 터뜨려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